오늘은 소원이랑 저랑 LA에서 화보를 찍으러 왔습니다. 갑자기 카메라에 들이댄다고 이거 하는 거야? 야, 굴러. 이거 싸우고 있어. 웃기면 돼, 좀 가져가야지. 패닉이야? 기존 바라스들한테 웃으라는 거야. 아이고, 그거 써봐. 여기 알싸는 거 안 오죠? 아, 써봐. 원래 다 뭐 써봐. 아, 귀여워. 이게 뭐냐고. 제키가 1997년도, 약 21년 전에 LA에 와서 약간 이런 스타일로 옷 입었었거든요. 약간 내려서는 것 같아. 간절히 빠져나. 아니, 제키.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그때 한참 유행하는 힙합 스타일로. 약간 그때 기억이 나요. 약간 그 노래, 약간 공위로비.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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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시작하자. 작품 하나 만들어보자. 지금까지 안 보여줬던 모습 보여줘보자. 평양냉면이랑 먹으러 가자. 평양냉면이랑 먹으러 가자. 그래서. 21년 전에 왔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다 바뀌고. 어쨌든 날씨가 일단 굉장히 좋고. 사진도 일명 때깔이 다르다 그러는데. 사진도 느낌 좋고. LA는 뭐 길거리 어느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가는 곳마다 스팟이 많아서. 사진 찍기엔 참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오케이. 식사하시고 가세요. 오예. 나왔네. 야 끝났어. 듣기 시작한다. 괜찮아요. 들어보시죠. 왔다. 고마워.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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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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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신 것 같아요. 수원이에 비해서 제가 너무 짧게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운하세요? 네 조금 서운이는 많이 찍는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하게 아니에요 서운 오빠 죄송해요 금방 찍을게요 같이 찍은 건 아니었어요? 서운 오빠 죄송해요 서운 오빠 죄송해요 죄송해요 촬영하는데 자꾸 뒤에서 얼쩡거리면 어떡해요 가세요 이따 좀 비실래요? 자 평소에도 뭐 격탈격 많이 했었죠 또 그런 재미로 살아왔고 그래야지 좀 덜 심심하고 좀 재밌게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재밌고 즐겁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래요 뭐 같이 LA 여행 온 느낌으로 느껴지고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크고요 오랜만에 제이호크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매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소장같이 있게끔 열심히 찍었고 여러분도 처음 접해보는 화보집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이호크였습니다 안녕 그래야지 아이템이 자 여기까지 나와요? 귀엽게 하나요 안 봐도 되고 아니 술 한 번 많이 드실래요 어? 어? 먹으라고요? 맛있어요 이거 왜 안 먹어? 이게 시어 샐러드야? 아니 이거는 형 그냥 스테이크 시킨 거에 남은 맛인데 나이스, 바로 여기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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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었을 때 있고 스테이크 점점 가져 먹어야지 스테이크 점점 맛있는데 아는데 제덕이 형 칼질해요 제덕이 형 칼질해요 고마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덕이 형 칼질해요 네, 카메라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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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하러다 고춧가루 와우 와우 진짜 너무 좋다 너? 어떻게라? 뭐야 탈만 나오는데 그거 힘으로 하려고 그래 됐어 됐어 어떻게 되지? 음? 아웃다 아웃다 이거? 아웃도 맛있는데? 오우 맞는 조합 맛있네 짜고 이거 아니 이거 봐 어우 느끼하고 맛있어 아웃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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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us 아웃 너무 맛있어 맛집인데? 맛있잖아 앵글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한번 레어 주세요? 레어? 미디움인데요? 미디움이에요? 전문점이 아니라서 미디움으로 시키래요 난 미디움 레어를 먹고 싶었는데 레어? 정원아 야자 미디움 미디움 오빠 일단 여기 모서리야